네, 북인천 라이온스 클럽의 김성수 라이온입니다. 2014-2015 회장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평생 있을까 말까한 53차 모실 보람 동양동남아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의전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3일 전부터 저희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를 하는데 피에 피물침이 잡히고 발에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많은 라이온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제와 같이 관용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주시는 우리 이인숙 우리 라이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천지구 354F 인천지구 권영성 총재님 또 우리 김태영 준비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인천 라이온스 클럽 김성수였습니다. LCIF 회원을 모집합니다. 010-5254-3016번 Excellent! Thank you! 감사합니다.